1. 스윙 스윙 예 높습니다 언제까지 우위수 쪽과 좌익수 쪽에 잘 맞은 타구들이 안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주 정면에 갔어요 예 바깥쪽 한번 홈덕주 2볼 1스트리크 잘 받아친 타구 안탑니다 오치게 안타 특히나 6월달 들어와서 이용규 선수가 외하 쪽보다는 대부분이 땅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 외하 쪽이 1. 스윙 2. 스윙 초보스트리크 함독주 선수가 지금 구사하는 공들이 좌우를 지금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때려냈고 2. 스윙 닿지 않습니다 호잉이 안타 원아웃의 주자율로 2.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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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윙 2. 스윙 2. 스윙